앞으로 결혼할 여자친구가 20대에 이렇게 살았어 결혼할 거예요? 그건 좀.. 결혼해! 결혼하라고! 대표님 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결혼 전까지 3천만 원도 못 모은 30대 여자를 걸러야 한다는 글이 오.. 이거 되게 참반 논란이 되게 많아요 30대라고 하면 나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30대 초중반은 32,3살 33살 기준으로 PD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결혼할 여자가 33이야? 근데 3천을 못 모아놨어 뭐 한 500만 원대 결혼할 거예요? 근데 저는 교재 기간도 좀 있고 사람이 괜찮으면 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없는데 발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은 제가 발면 되니까 아들을 이렇게 키워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예요 PD님은? 마감이 중요한 거죠 진짜 저 PD님은 유일하게 막낸데 이러고 있었어 절레절레 어때요? 막내 PD님은? 저도 왜 결혼하다가 같이 모으면 되지 않나? 미안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절대 이런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따져줄게요 대표님 이름이 무서워 왜 안되냐?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여자들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이 행동 패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체크하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지 안 할지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예요 이 여자의 월급 대비 저축을 몇 퍼센트 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이 여자 지금 500만원 왔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해봅시다 정말 이 여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 26 정도의 여자들은 사회생활 뭐 하잖아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27, 28, 29, 30, 31, 32, 33 7년을 일했어요 7년을 일을 했다고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월급 내가 200받아 한 달에 50만원 정도는 저금을 최소해야 되잖아 그치? 월급에 뭐 몇 프로는 저금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50만원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600이죠 그럼 600에 7년을 모았다고 생각해봐 4,200 그쵸 그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아? 최소! 근데 여기에 뭐 내가 학자금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부모님한테 조금 보탬이 드려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000에서 한 좀 뭐 2,000 정도 모아놓은 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는 500만원 모아놨다? 아무것도 안 모아놨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경제관념 1도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월급을 타와요 내 월급 뭐 한 300 타고 여자 월급 200 타서 하면 500 돼 이 여자 저금 할 거 같아? 안 할 거 같아? 안 할 거 같아 단돈 50이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할 거 같죠?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앞으로 미래에는? 노후가 있을까요? 저금 저축이라는 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할 수가 없는 거야 혼자 살 때도 이게 안 되는데 둘이 살 때 되겠어요? 안 돼요 현비박산을 아는 거야 이거 완전히 대표님 근데 진짜 사회생활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박봉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50만원도 모으기 힘든 형편일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는데 물어볼게요 우리 피디님도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월세 얼마 나가요? 한 50 나가는 거 그 50 나가죠? 그 월급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피디님이 그럼 저금 얼마예요 한 달에? 그래도 적어도 한 30만원 하는 거 봐봐요 적어도 30만원만 해도 7년이면 얼마예요? 2000...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안 했다는 거야 월급 내가 200 받으면 그래도 최소 30만원은 저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쓴다고 그거를? 왜 이렇게 할 말 없게 만드시죠?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야 피디님 저금 얼마예요? 월급에서 한 40배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럼 얼마예요? 그럼 얼마예요? 월급이 나오죠? 우리 피디님은 얼마예요? 80해요 봐봐요 우리 피디님은 근데 엄마랑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살기도 하고 부모님 집에서 나가는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맨 처음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월급이 그때가 몇 년 전인지 얘기하면 내 나이가 나오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180 얼마였어요 그때 초봉이 그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조금만하게 비서를 방송국에서 할 때였는데 그때 저도 집에서 다니다가 밖에 나와서 살게 됐는데 월세가 그때도 한 55만원 정도 했던 거 같아 그러면은 186에다 55만원 빼봐요 130만원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금을 40만원씩 했단 말이야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최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거 하고도 생활이 되긴 해요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30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제관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경제관념이 왜 없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호캉스 그리고 뭐 쓸데없는 소비들로 인해서 저금을 못할 경우입니다 여기에 단 전제조건이 있어요 뭐 내가 집이 좀 부자야 그러면서 이러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되게 평범한 집안에 집에서 나한테 투자해 주는 게 전혀 없는데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버는 걸 다 쓰다 못해? 빚까지 지는 여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빚을 지죠 빚을 지죠 대표님 근데 호캉스는 충분히 저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여행은 경험 삼아 가도 되지 않나요? 경험 삼아서 뭐 진짜 적금 부어서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건 저도 찬성 근데 매년마다 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월급 한 200, 180 받으면서 매년 그리고 뭐 매년에 2, 3회 정도 가는 친구들 빚내서 가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돈 못 모으는 거야 어차피 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건 상관없어 결혼 안 할 친구라며? 근데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면 나중에 내 신랑이 알아서 뭐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이해한다고요? 결혼한다고 해봐 이런 여자들을 걸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요즘 인스타 인스타 가면 이런 거 꼭 자랑해 놓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뭐 한 달에 여행 가는 곳이 매번 바뀌거나 뭐 매번 호텔 가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좀 걸러야 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단 전제 조건이 내가 집이 잘 살거나 그럴만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 형편이 뻔한데 다 보이는데 그러는 여자분들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인스타 간대? 여행 간 사진이 정말 많다 근데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100%죠 아니 진짜 비행기 표랑 이거 저거 하면 한 두 푼만 하면 한 두 푼이 아니죠 요새는 뭐 아무리 싸졌다고 하더라도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일반 직장인들이 일본 같은 게 아니고 유럽 가는 거면 뭐 아무리 동남아가 싸졌다고 하더라도 가서 먹고 쓰고 뭐 하는 거면 내가 월 뭐 150, 200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럽잖아 그럴 거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아까 그 두 번째 같은 행동들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도 있지만 이런 이유야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소비 활동 때문이죠 보여주기 시 보여주기 시 나 이렇게 잘난 애야 나도 이런 데 갈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월급을 털어서 명품 옷을 사거나 명품 가방을 뭐 24개월로 사거나 또 욕하겠지만 오마카세 가서 막 먹거나 이런 분들 뭐 여자들은 사실 한 번쯤 기분 내려고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좋은 가방도 사고 싶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뭐 내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세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씩 이거를 막 계속 산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돈이 절대 안 보이게 돈이 절대 안 모이죠 제가 아는 지인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집은 원룸 1.5평짜리 사는데 가면은 그 중고 골프채가 막 두세 개씩 막 이렇게 바구니에 있어요 골프 가방에 왜요? 또 사는 거야 그냥 그 다니느라고 그래서 뭐 외제차도 대부업계에서 빌려서 샀어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자동차 모임에 가고 그리고 뭐 가방도 뭐 샤넬 이런 게 많아 그럼 보면은 그 가방 또 중고로 가서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집은 월세인데 집은 월세인데 거짓말 같은데 진짜야 이건 내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계속 계속 빛에 허덕이는 거죠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근데도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긴 해요 남자들이 이제 아는 거지 그럼 그런 분이 나 결혼할 수 있게 좀 소개 좀 해줘요 못 해주죠 제가 전문가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같은 지인이고 이제 친구 입장이니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못 해줄 거 같아요 아는 사람은 그리고 제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좀 능력 있는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그냥 거르겠네요 거르죠 자 피디님들 아까 뭐라 그랬어 나한테 뭐 사랑으로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벌면 된다 그랬지 내가 지금 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유 얘기해줬죠 앞으로 결혼할 여자친구가 20대 이렇게 살았어 30대 고쳐질까? 결혼할 거예요? 그건 좀... 결혼해! 결혼하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릴 때는요 이런 여자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야 이런 여자들은 자기 멋에 취해서 자기 가치관이 있으니까 혼자 살고 비혼주면 이래도 돼 단 내가 가정을 꾸리고 연애를 할 여자라면 이런 여자를 만난다면 어떻겠어요? 내 미래가 그야말로 어때요? 콩콩남이야 남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남자가 될 확률이 100% 이상이겠죠? 대표님 네 그동안 영상에서 저번 전에 배우자한테 체크해야 될 것들을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상대 경제력 뭐 부모님 노음 이런 거 많죠 네네 그거 말고 다른 체크리스트도 있을까요? 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친다 진짜 종치잖아 진짜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볼 것 같아요? 뭐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외에 청결? 청결! 인생 종친다고 할 정도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심각하게? 감이 약간 안 오거든요 일단 그럼 제가 3가지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PD님이 얘기한 건데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즉 청결과 정리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잠깐 한 번 얘기했는데 정리를 안 해서 이혼한 여자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제 지인 지인의 얘기거든요 진짜 정리 안 해서 창고 같았어요 집이 어느 정도 창고 같다는 게 TV에서 정리 안 하시는 분들 해서 심각한 쓰레기 수준 갖고 사시는 분들 나오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직전 단계 근데 원래 대부분 여자들은 다 정리를 잘 정리를 저는 진짜 못 해요 근데 정리를 못 하는 것과 정리를 안 하는 건 달라요 물건을 안 버리고 모아놓는 거 마음이 변입니다 그래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건 당연하죠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정리도 정리인데 잘 안 씻는 그래도 씻는 거는 잘 안 씻어요? 여자들 중에도 잘 안 씻는 여성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심하게 안 씻는 여성분들 가끔씩 대중교통 타고 갈 때 보면 진짜 이 머리에서 눈이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얗게 막 기름이 져가지고 막 몇 갈래가 나뉘는지 몰라 머리가 그러니까 저도 머리 한 번씩 안 감을 때 있어요 집에 있으면 기차이가 2, 3일 정도 진짜 많이 안 감으면 한 3일? 미쳐버려요 근데 그 뒤부터 안 감으면 간지러워서도 가만히 못 있는데 그게 일상화되신 여성분들 2, 3일 동안 집에 안 나갈 일이 좀 좋은데 집을 나가는 데도 안 씻는 여자들도 있죠 안 씻고 나가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여자 만나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저 그거 본 거 같아요 앞머리만 감는 거 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앞머리만 감으면 다행이게 하하하 앞머리도 안 감으면 어떡할 거야 하하하 소송해 주려고 머리에다가 파운데이션 하고 저도 그거 한 번씩 해요 하하하 왜냐 여름에 이제 좀 기름지고 하면은 뭐 촬영할 때 한 번씩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그런 걸로 대체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를 아예 안 감고 진짜 더러운 여자들 안 씻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하고 살아서 이혼하신 케이스를 저는 봤어요 연애할 때는 그러진 않았대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 일을 여자가 그만두고 나서부터 조금 좀 널브러지더니 집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 생활 수준이 너무 심각해진 거야 전업주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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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남자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의 병이었다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냥 밝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확 변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한 7개월 만에 헤어지신 분이 있으셨어요 저를 찾아오신 제혼 남 그래서 이상형이 뭐였냐면 이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깨끗하고 정리 잘하는 여자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이것도 저도 만약에 제 남편이 너무 안 씻어 정리도 너무 안 해 그럼 너무 쉽게 쓰라고 할 것 같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매일 보는 거잖아요 우리 봐봐요 결혼 안 할 때 식구들하고 살 때도 어때요? 치약 쪽만 그렇게 해놔도 짜증나고 신발 뭐 화장실에서 쓰고 안 세워놔도 그것도 짜증나잖아요 제 자리 없어도 짜증나고 근데 하물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고 와이프가 그런다고 해봐 너무 심할 정도로 한도분한 정리일 수 있는데 계속 쌓이면 쌓이면 못 사는 거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양육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다 마음가짐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본 사례 중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이인데 자기 아이인데도 전제는 아이를 낳을 의향인 남자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냥 무성애가 많이 없는 거야 여자 자체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 밥도 안 챙겨주고 본인 꾸미는 것만 치장을 하는 거지 꾸며서 뭐해? 그냥 본인만 예쁘게 보이면 돼 근데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진짜 가끔씩 엄마는 너무 멋쟁이인데 아이가 초라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다녀도 아이는 항상 예쁘게 입히고 싶어 그게 엄마의 마음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런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자는 좀 조심해야죠 이렇게 보면 모성애야는 본능인데 본능이죠 네 네 본능을 거스르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 보면 전 배우자가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 진짜 가정환경이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만큼 생활력이 없어 이러면 이제 남편분한테 아이를 맡기는데 이런 이유가 아닌데도 그냥 네가 키워 난 아이 뭐 데려갈 생각 없어 라고 해서 아이를 그냥 아빠가 키우라고 그냥 훈쾌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야외과 가족과 싸우잖아요 싸웠는데 안 싸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게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이 아이 교육에도 미치죠 미치죠 그러니까 그런 인성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 그 집안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이 사랑을 또 줄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적인 확률과 다른 여자는 일을 확률이 낮다 그렇죠 아무래도 낮겠죠 아이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평상시에 좀 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이 조카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서 어떻게 애랑 좀 놀아주는지 이런 것도 좀 봐볼 필요는 있죠 아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형이 결혼을 했어 우리 형 이렇게 아기 있는데 같이 가서 놀아줄래? 뭐 이렇게 해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거지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아이를 좀 좋아하지 않는 여자나 그러면 조금 쎄함을 좀 쎄함이 감지가 되긴 하겠죠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이 릴스 영상 같은 거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내봐 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 너무 귀엽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별 반응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 반응 여러분 귀엽다 해놓고 또 막상 나면 안 귀여워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또 반대로 무뚝뚝해서 내 아이를 낳았는데 또 너무 잘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사실 복불복인 거 같아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감사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 원래 기본적으로 다 감사함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잘해줬을 때 그 감사함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게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호의나 배려를 호의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시댁이 잘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댁이 해주는 걸 당연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고맙단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고마우면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로 뭐 내가 너네 아들하고 결혼해줬잖아 그냥 그런 이유로 고마워도 모른 척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일전에 이런 게 있어요 제 아는 지인의 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코로나 걸렸다는 이유로 시부모한테 1년 동안 아이를 안 보여준 거야 이건 좀 너무했죠 왜 그러는 거예요 개묻이지 뭐 저는 그래요 같은 여자로서 개묻이라 그래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내 신랑의 아이를 안 보여줄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인성이 잘못된 거죠 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런 여자들이 과연 시부모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할까 절대 안 하죠 이런 여자들 특징이 남편과 나의 관계에서 약간 가불 관계가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 친구들도 보면은 진짜 착한 애들은 내가 뭔가 잘해줬을 때 진짜 고마워 너뿐이야 진짜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밥 한 끼 얻어먹고도 당연하게 고맙단 말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떨어지죠 꼭 그런 애들이 가서는 할까 몰라 이성한테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금방 들통 나거든요 이런 감사함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댁에서 시부모가 밥도 해줘 반찬도 해가 아기도 봐줘 아줌마저 써줬어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 장모가 다 해줘 근데도 남편이 장모를 인정 안 하고 고맙단 말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고마움을 모르는 이런 경우죠 그냥 갑이다 이런 갑인 것도 아니야 고마움을 모르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지 인사성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저는 이런 분들을 일명 못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부모님이 가르치잖아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감사합니다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자란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닌 거죠 못 배운 걸 수도 있고 타고난 걸 수도 있고 타고낼 수도 있고 무서운 거 아닌가요? 무서운 거죠 난 못 배운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세 가지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인지와 인성 인지능력과 인성 씻어야 되고 정리하는 건 당연한 인지죠 인지 그리고 양육은 어때? 엄마로서 모생애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 그러고 고마운 건 고맙다 표현하고 이건 뭐예요? 인사성 인성이죠 이게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걸 다 갖춘 여자는 진짜로 못 쳐도 안 되는지 안 되지 봐봐 근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 잘 씻는 거 당연히 기본이고요 자식한테 애정 있는 거 기본이고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거야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닌 시대가 되어버린 거 같아요 당연하죠 그럼 봐봐 이거를 역으로 이런 친구면 어때? 상종 안 하죠? 그럼 이런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종 안 해야죠 근데 이거를 내 친구한테는 허락하지 않으면서 여자한테 허락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많아요 바보 같은 남자들이 있다고 여자한테 뭐 허용하는 많이 예뻐서 그런 거일까 예쁘다고 이게 허용이 돼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 같네요 뭔가 깨달았는 거 같네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안 된 여자는 일찌감찌 걸으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종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결혼 전에 꼭 이런 기본적인 인성을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알 수 있을게요 요런 모르니까 이거ятся